네, 보도국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철도나 시의 버스는 친숙한 대중이동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명절때에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버스터미널로 모여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서민들이 발의되어주던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객이 줄어든 평택의 송탄 버스터미널도 오랜 경영난을 겪으면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주민들은 두 발이 묶인 상태라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각 가정마다 쏟아져 나오는 생활 쓰레기 처리는 우리 인류의 최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도권이 쓰레기를 처리해온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은 내년부터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자체 해결 방법을 차지하는 상황인데요. 화성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 부지를 공모해 그동안 세 곳이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사업 신청을 처리했습니다. 후보지를 재공모하려던 화성시가 이를 원점부터 재점검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화성시의 쓰레기 소각 사업을 취재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방송 채널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 여러분의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